이번 시간에는 배쉬 유저들을 위한 피쉬쉘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쉬가 원래부터 굉장히 간략한 쉘이어가지고 피쉬쉘로 넘어오면서 여러 기능들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것들을 적응하지 못하고 바로 배쉬로 돌아가는 유저들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이거를 방지하고자 저희가 피쉬쉘을 배쉬쉘에서 어떤 기능을 가져왔는지 간단하게 실습해보고 ppt대로 한번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변수를 되게 많이 쓰죠 변수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et who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면은 저희는 set으로 who라는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캐쉬에서는 보통 어떻게 쓰는지 다들 아실테지만 이렇게 bar buzz 하면은 네 이렇게 하면은 echo who 했을 때 bar buzz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다시 피쉬쉬를 실행시켰을 때 이거를 했을 때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피쉬를 다시 실행했을 때도 제대로 나오지가 않겠죠 이렇게 했을 때도 안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도 안되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는 일단 잘 작동이 됩니다 여기 shell에서만 선언을 하는 건데요 set minus gx full bar buzz로 적용을 한다면요 pc로 했을 때 echo full을 하면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 여기서 set minus e full을 한다면 다시 echo full을 했을 때 출력이 되지가 않죠 하지만 상속을 한 거기 때문에 원래 있던 shell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특별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shell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는 bash에서의 shell 스크립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있는 bash 파일 안에 shellang으로 bash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echo 모든 인수를 출력하는 첫 번째 인수를 출력하는 마지막 명령어의 종료 상태를 출력하고 품질실의 pid 인수의 개수 background 의 pid 스크립트 이름 여기서는 0번째 argument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출력을 인수의 저장 그리고 출력을 파일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cat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걸 직접 사용하게 된다면 모든 인수를 출력하는 이 두 가지 명령어는 one two three 이렇게 제대로 출력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인수는 달러 모양 1 그리고 종료 상태는 달러 부름표가 됩니다 현지실의 pid 인수의 개수 이런 식으로 출력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추가로 제가 알려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부 이게 없는 명령어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쓸 때 이전에 나오는 리턴 값을 여기에 표시를 하게 저희가 프롬프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echo status 이전 상태에 실행했던 리턴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개시로 간다면 이렇게 쓸 때 127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피시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시를 보면은 모든 인수를 출력하는 건 argv 이 변수를 전부 출력하는 거고요 첫 번째 인수는 argv의 첫 번째 여기서 조금 피시쉘이 다른 점은 보통 리스트를 할 때 0번부터 시작을 하지만 여기서는 1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펑션도 약간 다른데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리턴 42를 하면은 42값이 나오고 현재 pid 인수의 개수 이거는 저희 괄호로 묶은 거고요 마지막 백그라운드 pid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스크립트 이름은 status 파일 네임을 fname에 저장을 해서 fname을 출력을 했고요 명령어 출력을 변수에 저장하고 출력을 파일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psub 이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한번 실행은 했지만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게 되고요 여기서 저희가 보통 배쉬를 사용할 때 서브쉘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예를 들자면 echo, 위치, 이렇게 하면은 위치쉘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인트로덕션에서 대충 보셨다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위치쉘이 실행된 결과가 echo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현재 피쉬쉘인데요 여기서는 위치쉘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브쉘로 묶어서 위치쉘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저희가 원했던 바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치환은 여기 왼쪽에 가이드 보시면은 저희가 출력을 입력으로 가는 거랑 입력을 출력으로 보내는 거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반복문이랑 다양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좋은 예제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 펑션 펑션에서 some comment return42, en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펑션을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다음 주에 return 값을 적은 다음에 이 모든 함수가 끝났다고 end를 저희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if, status 하면은 다음 줄로 넘어가지고요 그리고, end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간단하게 하느라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요 if랑 end가 끝에 있다는 거를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시퀀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numbers를 1, 2, 3, 5에서 8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printf numbers를 해주면은 여기서 보면은 1, 2, 3, 5부터 8까지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5, 6, 7, 8 제대로 출력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쉬실과 약간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배쉬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full을 bar barz로 한 다음에 printf %s를 마이너스 센터 하고 이거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barz와 barz이 파싱 되어서 이렇게 엔터 한번 치게 되겠죠 하지만 위치실에서는 setful bar bar barz 이거를 한 다음에 printf 똑같이 %s 엔터 이제 full을 쳐주면요 여기가 하나의 문장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setful bar bar barz 이렇게 한다면 프린트 했을 때 여기 사이에 있던 게 별개의 문자로 인식이 되어서 개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런 식으로 a의 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고 서브실은 아까 위치실 사용하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내장 명령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string 문자열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ring replace 여기서 어떤 문자를 변경할 건지 bar 그리고 이 문자를 어떤 문자로 변경을 할 것인지 barz로 해 놓으면요 barlumen 이렇게 됐을 때 뒤에 있는 문자열에서 앞에 문자열이 있는 문자열을 뒷문자열로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tring split split 이라는 거는 이걸 기준으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bar 이렇게 했을 때 fr bar를 심프 단위로 끊어서 개행을 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많이 쓰는 abc s를 했을 때 수도라는 파일이 있으면 grab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grab이 빨간색으로 표시도 해주고 이렇게 많이들 쓰이죠 여기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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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 match 했을 때 이렇게 한다면 aba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string padding 이라고 해서 스트링 패드 커맨 채울 문자를 설정을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c 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몇 개를 패딩 할 것인지 저는 10개로만 하겠습니다 후 이렇게 했을 때 몇 개가 앞에 있는지 세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이렇게 해서 총 패딩을 10자리 중에 3자리가 있기 때문에 패딩을 7개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string lower foo 하면은 전부 다 내리게 되고요 반대로 upper가 있겠죠 row 하면은 전부 다 대문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스트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을 또 드리자면은 매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스가 처음 저희가 뭐 i가 지금 선언이 안 돼 있는데 i에 1을 더하면 1이 더해지고 이게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배쉬에서도 일정 부분 연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1이 나오고 10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여기서 함을 한다면은 저희는 여기서 인트형을 무조건 반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피시실에서는 매스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소수점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요 여기서 신기한 점은 저희가 1 곱하기를 보통 쓰게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글로빙에 많이 사용이 되어서 이거는 x로 해도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좀 더 복잡하게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구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죠 그리고 글로빙 얘기가 나와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별 글로빙 이걸로 지정을 한다고 했을 때 별을 하면은 원래 이렇게 ls와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echo 후 이거 아니죠 echo 후 를 한다면 그냥 별이 나오게 됩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서브쉘을 해도 소용이 없고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고요 배쉬쉘에서는 이 변수가 글로빙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배쉬에서는 를 이렇게 했을 때 echo 를 한다면 이게 별을 한 거와 똑같이 작동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배쉬에서도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이걸 큰 따옴표로 한다면 작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후가 나옵니다 이거의 차이점은 저희가 큰 따옴표를 했을 때는 별이 출력되는 이제 후 를 먼저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문자형 문자형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고 작은 따옴표일 경우에는 이 문자율이 글로빙 대체되지 않고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추가로 조금 더 실행을 해 본다면 1,2,3 2 원래는 이렇게 2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echo 그 다음에 end 하면은 1,2,3 이 나옵니다 이거를 배쉬에서 똑같이 사용해 더 본다면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 fish shell에서는 지금 1,2,3 i 를 반복문 할 때 처음에 시작을 해주고 end만 표기를 잘하면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스테이터스 시퀀스 생성 그리고 명령줄 인수 파싱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쉬 유저들을 위한 fish shell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양한 shell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도큐먼트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